네 이사하거든요 이사 가시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지금 사람을 사람을 터람 밀어 안 지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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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람 밀어 터람 밀어 안 지쳐 안 지쳐 터람 밀어 안 지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을 먼저 쳐 이사야 한번 가봅시다 지금 최영민이가 뒤통수 한 대 가겠습니다 증거에 있어요?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에 있어요?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해야 돼 아니 원여를 왜 쳐 이사회에 진행합시다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? 이사야 한번 이사야 뭐하러 왔어 여기 잠깐만요 eerste 왜그래? 왜그래? 지지심네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라고요 문 열어주시라고 응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